이상형 월드컵 이세계로 갈 때 가져갈 것 한가지 16강 예전에 무인도에 가져갈 때 뭐 가져갈지 정하는 뭐 그런거 있었죠 그때 저는 베어그릴스를 골랐습니다 이게 이세계 버전인가 보네요 한번 같이 해보죠 같이 한다고 해도 저만 할 것 같네요 엑스칼리버랑 간달보라는데 간달보가 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무 이케 없는게 없네요 간달보는 제로의 사형마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무슨 문신같은거라고 해요 이게 있으면 몸이 빨라지고 모든 무기를 잘 다룬다고 합니다 사실상 뭐 둘다 싸우는거네요 엑스칼리버는 검이 센거고 이 문신같은걸 하고 가면은 이제 내가 강해진다 이런거죠 이러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간달보로 가겠습니다 데스노트랑 이메진 브레이크 이메진 브레이크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아 이메진 브레이크는 어떤 마술의 금소목록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쓰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 세계로 가져갈 것 한가지인데 주인공이 나와버렸어요 주인공을 가져가겠다 이건가요? 얘가 가져가면은 이제 용병으로 싸워주는건가? 아니면 이제 능력을 가져가는거겠죠? 능력만 가져간다고 치면은 오히려 이거 손해 아닌가요? 이거를 이제 갖고 있으면은 마법이나 초능력 같은게 다 무효화가 된대요 파이널 판타지에서 비공정을 타고 있는데 비공정을 만지면은 뭐 낙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거겠죠? 이건 왜 있는거죠? 데스노트를 하겠습니다 데스노트는 그거 이제 이름 적으면은 심장마비로 죽고 이제 싸인하고 뭐 적으면은 이제 시키는대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슈트 대 마법 반사 반지 아 이건 너무 급이 다른데? 아이언맨 슈트 정도 되면은 마법 반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크 50 아 마크 50이 이거구나 아 마크 50이 그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랑 싸울 때 썼던게 마크 50이라고 해요 엄청 센거네? 손이랑 막 변형되는거 있잖아요 나노머신 같은걸로 아 그거라고 합니다 엄청 좋은거네 이런 무조건 아이언맨이죠? 비교가 안되는데? 아 윤회안 대 스마트폰 윤회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아 윤회안이 여기 나루토에 나오는거네요 윤회안은 이제 아 윤회안이 눈인데 제가 눈알을 가져가는게 아니라 제 눈에 윤회안이 생긴다는거겠죠? 여섯가지 능력이 있대요 엄청 기니까 하나보죠 첫번째 능력이 어 지옥을 아 거짓말을 판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두번째가 두번째가 설명이 없네요 무슨 아귀도라는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환수를 쓸 수가 있다고 하고요 어 새랑, 개, 카멜레온, 버팔로, 코뿔소, 가재, 지네, 팬더석상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번째죠 네번째는 모르겠음 로봇같은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구요 다섯번째는 아 정신을 이제 흡혼해서 영혼을 빼내어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네요 워 이거 만능이네 여섯번째는 음 청력을 사용할 수 있고 인력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중력 같은거 쓴다고 해요 되게 좋은데 너무 사기 아니야 스마트폰은 이 세계로 가져가도 인공위성 없으면 못쓰잖아요 인공위성으로 가는 신호까지 이 세계로 계속 보여주는건거 킬때마다 배터리 같은것도 이제 무한이고 아 그래도 잠깐만요 이게 소환으로 사람을 소환해서 제가 뭔가 물어보면 나봐 똑똑한 사람을 소환하면 모르겠는데 개 막 두꺼비 이런거 소환다 그러죠 지네 막 그럼 뭐 쓸모없는거 아닌가 아 이거는 좀 생각을 스마트폰이 있으면 사실상 이제 지식은 문제가 없죠 이게 써진다면은 스마트폰이 더 좋은거 아닌가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가겠습니다 마폰으로 천생아랑 이글이글 열매 이거는 제가 둘다 알죠 천생아는 그 이누야샤 형이 쓰는거죠 이거를 이제 휘두르면은 죽은 사람도 부활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원피스에서 원피스 형이 아니라 루피 형이 먹는거죠 먹어서 몸에서 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미묘한데 저 천생아라는거 너무 미묘하지 않습니까 이거 썼다가 막 악마다 이러고 마녀사냥 당하듯이 끌려가서 화형당하면 어떡해 저걸로 내가 나를 베서 살 수 있는것도 아니고 쓸모없는거 아닙니까 사실 이글이글 열매는 먹으면은 그냥 쎄지는거죠 막 몸이 불로 변하고 아 이글이글 열매가 무조건 좋네 이거는 그냥 어벤져스인데 그리모어랑 소드스킬을 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모어는 들어본거 같은데 게임에서 아 그리모어는 흑마법을 쓸 수 있게 되는 책이라고 하고요 소드스킬은 전사기술이라고 합니다 얘가 쓰는건가보죠 이 검은머리 한애가 아 이게 저는 검이름인줄 알았거든요 이게 소드스킬이라는 검인줄 알았는데 이녀석 쓰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고르는거에 따라서 전직이 변하는거네요 이세계로 갔을때 그리모어 고르면은 흑마법사 하는거고 소드스킬 고르면 전사를 하는거네요 그럼 마법이 무조건 좋은거 아닌가요 아니 무슨 전사를 해 판타지세계에서 그리모어로 가겠습니다 용포는 뭐지? 아 저 용포는 나무위키에 없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멸리루로 가겠습니다 멸리루 좋죠 뭐 왕률건 그리고 전생안이라고 있네요 어떻게 찾아봐야죠 아 다행히 둘다 나옵니다 어 여기서 보면 왕률건은 나무위키에 수많은 인류가 만든 수많은 제보를 담고 있는 보물고의 열쇠라고 해요 뭐 이게 열쇠만 가져가는게 아니라 보물고를 여는 것까지 포함이 된거겠죠 이 왕률건을 선택을 하면은 전생안은 윤회한과 쌍벽을 이루는 최강의 동술 윤회한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써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냥 윤회한이라고 보면 되겠죠 왕률건 인류가 만든 제보니까 그냥 여기 다 들어있는거 아닙니까 노트북 들어있고 스마트폰 들어있고 엑스칼리버도 뭐 엑스칼리버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데스노트도 들어있겠죠 뭐 아 인류가 만든거는 없을라나 아 이러면 좀 고민되네요 근데 이거 너무 사기 아닙니까 그런걸 떠나서 아 이러면은 뭐 총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거 아니에요 비행기도 들어있고 막 아파트도 들어있고 사기네 이게 우승인데 잠깐만 아 스마트폰 왕률건에 들어있잖아 아 뭐야 이게 음 아이언맨슈트 아이언맨슈트 왕률건에 들어있죠 아이언맨슈트 왕률건에 들어있죠 아 이거 밸런스 파괸데 그리모어 아 솔직히 아이언맨슈트가 훨씬 세지 않을까요 흑마법이라고 너무 두리뭉술하게 나왔어요 나무의 키에는 그냥 흑마법을 쓸 수 있는 그런 서로 나오거든요 흑마법이 어디까지 센지 모르니까 아이언맨슈트가 더 세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이 그리모어를 선택하면 제물로 받쳐야 될 것 같아요 내 뭐 영혼이 됐건 팔다리가 됐건 아이언맨슈트로 가겠습니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왕률건한테 먹히는데 데스노트 대 이글이글 열매 아 둘 다 뭔가 왕률건 안에 없을 것 같은 능력이죠 이글이글 열매가 얼마나 센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글이글 열매라 그랬죠 이글이글 자 여기 적혀있습니다 나무이키님이 또 알려주셨어요 자연계 악마의 열매 육체를 불로 바꾸고 단순히 불로 바꾸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불꽃을 발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완전히 몸이 불로 바뀌면서 불꽃도 쏘고 이러면은 좀 방어력 같은 걸 알 수가 없는데 불의 방어력을 알아야 되는 건가 아 여기에 상성이 나무이키 잘 나와 있네요 뭉게 뭉게 열매는 서로 상쇄시킨다고 하고요 마그마그 열매는 상하관계가 된다고 하고요 눈이나 얼음 같은 거는 이제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대요 근데 이거 뭐 제가 이 세계로 이글이글 열매 가져가서 먹으면은 뭐 다른 열매 먹은 녀석이 넘어진 않겠죠 그럼 뭐 좋은 거 아닌가요 물 같은 거 맞으면 뭐 죽고 그러나 용암 같은 거 맞으면 죽고 기술도 있는데 기술은 뭐 아지랑이 불주먹 불총 뭐 염개 반딧불떡이 반딧불떡이고 뭐죠 불덩어리를 상대에게 적포시킨다 폭발시킨다 그리고 뭐 신기루 십자화 대염계 염제 이런 거 있습니다 기술은 되게 많은데 그냥 불 뭉쳐서 쏘고 뭐 그런 건가봐요 그럼 데스노트 아 근데 불덩이가 되면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어 이게 만약에 제가 이글이글 열매 먹었습니다 불이 됐는데 어 저 새끼 불이네 하고 바로 그냥 물 쩐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약한데 데스노트는 이 데스노트는 티가 안 나서 좋다 데스노트는 그냥 빌빌거리며 살다가 딱 괴롭힌 사람 있으면 이름 적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주네 저주 데스노트로 가겠습니다 롤리르 대 간달부 어 뭔가 간달부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롤리르는 엄청나게 좋은 무기지만 롤리르 같은 무기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세계로 가면은 뭐 엄청난 개사기 무기가 있다던가 그리고 롤리르는 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면 쓸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었나요 간달부는 그냥 내 손에 박혀있으면은 손목 잘라 잘려나가기 전까지는 강한 거 아닙니까 간달부로 하겠습니다 왕률건 대 데스노트 하 왕률건에 데스노트가 없겠죠 없겠죠 근데 너무 사기야 말이 안 돼 침대도 들어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건담도 들어있고 너무 사기인데 왕률건 가겠습니다 아이언맨 슈트 대 간달부 아 근데 아이언맨 슈트가 더 셀 거 같은데 저거 모든 무기를 뭐 잘 다룬다 이런 걸로 아는데 몸이 빨라지고 아니 무슨 무기 이세계 무기 세 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아이언맨 슈트보다 세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언맨 슈트 아이언맨 슈트 대 왕률건 왕률건 안에 아이언맨 슈트 들어있겠죠 왕률건이 이기네 아 개사기야 진짜 아 되게 재밌다 이거 제가 알기로 다른 사람이 한 것도 볼 수 있거든요 랭킹 보기 어 대연자 이건 뭐죠 이게 1위야? 어 이게 뭐죠 대연자가 잠깐만요 얘가 대연자인 건가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대연자 어 아 뭐야 대연자가 세계 5대 현자 같은 건 나오는데 대연자 안 나오는데 만화겠죠? 만화 만화겠죠? 애니 만화 그런 거겠죠? 아 여기 있네 전생했더니 슬라이미였던 건의 대하여 라는 거에서 나오는데 이거 이게 제목인가요? 등장하는 스킬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음 음 어 스마트폰처럼 뭐 검색도 해주고 이 친구가 이제 조언도 해준대요 어 그럼 되게 좋네요 스마트폰 상위호환이네 근데 이제 뭐 조언을 해주는 거고 직접적으로 뭐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적이나 도적들을 만났는데 이제 현자한테 현자야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은 뭐 가망없음 뭐 이렇게 이렇게 떠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 반면에 어 예를 들면 뭐 이세계로 갔는데 뭐 라폴레옹이 있고 라폴레옹한테 제가 강제징집을 당했다 근데 라폴레옹이 쪼그려 앉아서 째려보면서 말합니다 너 꼽냐? 가족이랑 있고 싶었어? 이러면은 이제 제가 억울해서 막 네 이래 그러면은 이제 현자가 이제 살 길을 알려주는 거죠 라폴레옹이 쩔어보면서 왜 하면은 현자가 이제 속닥속닥 하면은 아 가족과 함께 라폴레옹님을 뵐 수 있으니까요 이러면은 이제 나폴레옹 똥꼬 헐어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아 이런 식이군요 만화경 사륜안이라는 게 있네요 이것도 뭐 당연히 나루토에서 나오는 거겠죠 여깄다 사륜안의 상위 단계로 우치아 1족의 긴 역사 동안 몇 명밖에 발견되지 않은 전설의 동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전생한 때 무슨 윤회안이랑 전생한이 제일 세다고 했으니까 하위원 아닌가요? 근데 왜 이게 3인 거죠? 이게 3이고 윤회안이 6이네요 어 여기 능력이 있네 물체전의술 그리고 어 아마테라스 츄쿠요미 카고츠지 이거는 설명이 안 써있는 건가 이름만 써있는데 여기 보면은 누르면 나오네요 아 무기를 이동시킬 수 있다 흑염을 바라는 기술이다 어 그리고 환수를 쓰고 어 되게 좋은 건가 본데 이게 윤회안보다 좋은가 보죠? 저는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흐흫 만약 랜덤으로 갖고 이 세계로 간다 해서 막 눈알 들어가면은 쓸 줄 몰라서 그냥 못쓰다 죽겠죠? 어 아이언맨슈트 4위 왕률건 5위 아에 손해받네 왕률건 안에 아이언맨슈트 있는데 인류가 만든 재산이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왜 이렇게 돼 있죠? 아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왕률건 정확한 뭐 설정 같은 거를 알면 알겠는데 뭐 이 아이언맨슈트는 없나보죠? 데스노트 어 전생안 아 제가 없는 게 없는 걸 봐야겠다 저 대연자라는 건 되게 좋은가 본데 근데? 이거 있으면은 뭐 똑똑한 사람이 도와준다고 치면 엄청 좋겠네 스피드포스 아 스피드포스 그거 아닌가요? 그 어 플래시 플래시 아 이거는 엄청 빨리 뛰는 걸로 압니다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재밌을 것 같은데? 용포는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아이큐 250에 두네 이거면 대연자 아닙니까? 아이큐 250이면? 이메진 브레이커 멸리르 여의봉 여의봉도 있네? 여의봉이 있다고? 여의봉을 얘가 들고 있어? 아 눈이 다르구나 다른 캐릭터인가 보죠? 투명망토 어 투명망토도 있다 헤리버터 얼마만에 보는 거야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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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블랙팬서 슈트 아 블랙팬서 슈트도 있네 권총 아 권총은 솔직히 아니다 저거 왕률건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저건 들어있겠지 우자의 아르카나 아 근데 이 하위 랭킹은 뭐 찾아볼 필요 없겠죠 뭐 레비테이션 망토 이거는 닥터 스트레인지 거 아닌가요? 꼭두각시 인형이라는 것도 있네 이게 제일 꼴등이다 이건 저도 안 쓰나 본데 아 이렇게 오늘 이상형 월드컵 봤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다음에도 한 번 더 해봐야겠어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게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이만 뿅